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맹인지 아니면 내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네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 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어 난 난 이룰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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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살아야만 하는 걸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네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네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